이 영상에서 무대 위로 나오고 계십니다. 사진촬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찬 농감독님, 제가 알기로는 8년 만에 이렇게 신작을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8년이 난 세월 동안 많이 기다리고 기대도 하고 또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. 제가 출연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도 정말 버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찬 농감독님, 또 유아인 씨, 스티브 연 씨, 전종서 씨의 새로운 발견,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. 여러분 많이 소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